실물적인 흐름에서 좀 눈에 띄는 경기 민감주들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줄어든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증시가 또 한 번 레벨업 될 가능성도 계속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네 지금 경기가 막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수출 중심의 우리 증시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요즘에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기업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율은 80%가 넘어요 86%까지 되는데 다 빠져요 쭉 매물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실적이 나쁘게 나온 종목들 중에 일부가 좀 반등을 줬던 물론 이제 표본 숫자는 지금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적 별로 안 좋았지만 2억 명이라는 그 숫자 하나 가지고 그냥 17% 뛰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대신에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시게이트라든지 이런 금요일날 급등을 했던 아니 급락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방목을 뒤져보면 그렇게 낙관적인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좋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가게 때에 돌입을 했다 미국 증시가 지수의 수준이 아니면 종목들이 종목들이 지수는 뭐 아무도 모르죠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것들도 보면 사실은 1.9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대부분 다 시장이 나왔던 내용들이고 다행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애견되어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 심리 자체가 여전히 무조건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적으로 해외 쪽에 해치펀드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더 상승한다 다시 조정을 받을 거다 이걸 서랑설례를 하고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운이 이제 내 실력이 되어버린 거죠 가지고 있으면 계속 무조건 상승을 하니까 사기만 하면 올라가니까 모든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거침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중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옵션들이지 않습니까 개인 개별 기업들의 옵션에 보통 한 주 두 주 이렇게 한 계약 두 계약 이렇게 사는 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과거에는 한 2% 정도가 거래량에서 그 정도가 됐었고 나머지는 이제 해치용으로 썼었는데 요즘 10%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네이키드 그러니까 옵션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보다도 더 레버리지 키워서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수익률도 높이자라는 그래서 이제 주식 옵션을 계속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뭐 자그마한 이슈 하나 가지고도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이분들이 이제 또 청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즐길 건 즐기지만 대체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하긴 이건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건데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주 그 일단 그래서 이번 주에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더 나아가서 테슬라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중요해요 국내 기업들도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원자가 예상 잠정치는 나왔었죠 이제 구조원 영업이 근데 27일 날 세부사항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는 뭐 투자하냐 뭐 이렇게 투자 발표가 있는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던데 뭐에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그걸 봐야 돼요 삼성전자 이제 실질적인 실적 발표에서는 주주하는 정책 그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어요 주주하는 정책 배당 자산주 매입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어디에 투자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는 그 주주하는 정책을 얼마만큼 더 배당을 더 얼마만큼 더 늘리냐 특별 배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해외 쪽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모양이네요 작년에 작년에 이제 삼성그룹주 전체가 같이 막 튀었을 때 그때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지 아니면 실망을 줄지가 가장 가까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하는 정책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이번 주는 해외 쪽에서는 애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플은 실적은 뭐 좋을 건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보니까 해외 해치펀드들이 아이폰 12의 판매가 너무 자기의 생각에도 너무 급증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쪽 그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매출 추이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대중 목요일날 먹었을 때니까 그랬고 일부 계속 해치펀드들이 애플의 투자 의견뿐만 아니라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기대만큼 잘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그날 이제 테슬라 테슬라 실적이야 이제 뭐 탄소배출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올 건데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적자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걸 탄소배출권을 메꿀 가능성이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테슬라의 연간 전망 연간 얼마 반매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시장에서 한 80만 대 86만 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기훈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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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